이리와 수박도 지금 오고 있어 누나 아유 딴 데 가봐야 지나라고 배우도 못 받아 아이고 이런 데가 배워봤는걸 여기 마술부에 마술부 시끄러워 너로 저렴한 것 무섭고 아색사 시끄러워 시끄러워 쳐 이리와 부끄러워 랑목에 띄는 사랑 띄는 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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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띄는 땅사람 싹 가버리고 누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끝까지 이거 똥개 백마리 뭐야 그냥 침 좋게 한 마리 아 여기야 맞아 2번에 나한테 아하하하 진체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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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년이 나오는 거야 오게 지고 오는 거야 이걸 잘해야 돼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야 누나가 새로 왔는데 뭔가 아시는 분들 같다